선배님, 졸작 준비하세요? 이것 좀 드세요 선배님, 근데 인턴 해보셨어요? 촬영 잘하세요? 편집 잘하세요? 스펙 괜찮아요? 걱정 안 되세요? 선배님, 남자친구 있으세요?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스틴트가 있으니까 훈련과 실력을 한 번에 다 되니까 미디어스틴트 선배님, 졸작 준비하세요? 캡슨하고 있으세요? 포트폴리오 있으세요? 디자인 잘하세요? 걱정 안 되세요? 여친 있으세요? 약속 있으세요? 듣고 있으세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미디어스틴트가 있으니까 훈련과 실력을 한 번에 다 되니까 미디어스틴트 이끈대 저 홀가불한 인생이 시작돼요 오늘 다 그래!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